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지식, 자료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 모양의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위해 필요한 그래픽과 텍스트 그리고 색상은 아트보드 왼쪽과 오른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축키 X를 눌러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온 후 단축키 슬래시를 눌러 선 색상을 제거합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엘립스 대화상자에서 Width에 32cm, Highth에 32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Align to Artboard를 선택한 후 Horizontal Align Center 아이콘과 Vertical Align Center 아이콘을 클릭해 아트보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컨트롤 E를 눌러 원을 잠급니다. 단축키 컨트롤 F를 눌러 앞으로 붙여 넣은 후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Shift X를 눌러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온 후 Swatches 패널에서 검정색을 선택합니다. Line Segment Tool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원의 크기보다 긴 수직선을 그립니다. Selection Tool을 선택한 후 선과 원을 함께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Align to Key Object를 선택한 후 원을 클릭해 키 오브젝트로 지정합니다. Horizontal Align Center 아이콘과 Vertical Align Center 아이콘을 클릭해 원을 기준으로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선만 선택한 후 Rotate Tool을 더블클릭합니다. Rotate 대화 상자에서 Preview를 체크합니다. Angle에 60도를 입력한 후 Copy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 D를 눌러 방금 전 실행한 명령을 반복해서 적용합니다. Window, Pathfinder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F9를 누릅니다.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모든 선과 원을 함께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Divide 아이콘을 클릭하고 X 버튼을 클릭해 닫습니다. 6개의 분리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Ungroup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바위 3개만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단축키 X를 눌러 Fill 색상 아이콘을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바위를 선택합니다. 아이드라퍼 2를 선택한 후 파란색 그래디언트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로 두 번째 바위를 선택한 후 노란색 그래디언트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로 세 번째 바위를 선택한 후 다홍색 그래디언트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로 세 개의 파일을 함께 선택합니다. Scale Tool을 더블 클릭합니다. Scale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의 105%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노란색 바위와 다홍색 바위만 선택한 후 단축키 Ctrl 를 눌러 105% 확대하기 명령을 반복적으로 적용합니다. 다홍색 바위만 선택한 후 단축키 Ctrl 를 눌러 105% 확대하기 명령을 반복적으로 적용합니다. Color 바위 3개를 함께 선택한 후 파란색 바위만 선택한 후 파란색 바위를 클릭해 Key Object로 지정합니다. Ctrl 패널에서 Horizont Align Right 아이콘을 클릭해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단축키 Shift 위 화살표를 두 번 눌러 위로 이동한 후 Shift 왼쪽 화살표를 한 번만 눌러 원의 중앙을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Shift Ctrl A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Gradient Tool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파란색 바위를 선택한 후 노란색 바위에서 파란색 바위 방향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 Gradient를 조절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노란색 바위를 선택한 후 노란색 바위에서 파란색 바위 방향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 Gradient를 조절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파란색 바위와 노란색 바위만 함께 선택한 후 단축키 Ctrl C 를 눌러 복사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파란색 바위와 노란색 바위만 함께 선택한 후 단축키 Ctrl C 를 눌러 복사합니다. 단축키 Ctrl C 를 누른 상태로 3개의 파일을 함께 선택한 후 Ctrl E 를 눌러 잠급니다. 단축키 Ctrl F 를 눌러 앞으로 붙여 넣습니다. 아이드라퍼 2 를 선택한 후 두 번째 회색 그래디언트 를 클릭합니다. Transparency 패널 탭을 클릭한 후 블렌딩 모드는 Multiply 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 C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그래디언트 2 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파란색 바위에 놓인 그래디언트 파일을 선택한 후 노란색 바위 방향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 그래디언트를 조절합니다. 단축키 Ctrl C 를 누른 상태로 노란색 바위에 놓인 그래디언트 파일을 선택한 후 다홍색 바위 방향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 그래디언트를 조절합니다. 단축키 Ctrl Y 를 눌러 아웃라인 보기로 표시한 후 Ctrl 더하기를 한 번 눌러 확대합니다. 펜 툴 를 선택한 후 각각의 파이 경계에 삼각형을 그립니다. 펜 툴 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 Y 를 눌러 GPU 프리뷰로 되돌아온 후 Ctrl 0 을 눌러 문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단축키 Ctrl Shift 를 누른 상태로 3개의 삼각형을 함께 선택한 후 Shift Ctrl 왼쪽 브래킷을 눌러 맨 뒤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Ctrl A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아이드라퍼 툴 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파란색 파일을 위한 삼각형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 오른쪽에서 파란색 그래디언트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노란색 파일을 위한 삼각형을 선택한 후 노란색 그래디언트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다홍색 파일을 위한 삼각형을 선택한 후 다홍색 그래디언트를 클릭합니다. 그래디언트 2 를 선택한 후 다홍색 삼각형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그래디언트 색상을 조절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노란색 삼각형을 선택한 후 클릭하고 드래그해 그래디언트 색상을 조절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파란색 삼각형을 선택한 후 클릭하고 드래그해 그래디언트 색상을 조절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을 눌러 모든 잠금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흰색 원을 선택한 후 스케일 툴 를 더블클릭합니다.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의 99% 를 입력한 후 Copy 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맨 뒤에 위치한 흰색 원을 선택한 후 스케일 툴 를 더블클릭합니다.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의 30% 를 입력한 후 Copy 를 클릭합니다. 아이드로퍼 툴 를 선택한 후 밝은 회색 그래디언트가 있습니다. 단축키 Ctrl 을 눌러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작은 흰색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 를 더블클릭합니다.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의 96% 를 입력한 후 Copy 를 클릭합니다. 아이드로퍼 툴 를 선택한 후 밝은 회색 그래디언트가 적용된 큰 원을 클릭해 동일한 색상을 적용합니다. 그래디언트 툴 를 선택한 후 작은 원에 클릭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 그래디언트 색상을 조절합니다. 셀렉션 툴 를 선택합니다. 작은 흰색 원만 선택한 후 Effect, Styleize, Drop Shadow 메뉴를 선택합니다. 드랍 섀도우 대화 상자에서 Offer 30%, Offset 0cm, Offset 0cm, Blur 0.2cm 를 입력한 후 OK 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Shift 를 누른 상태로 Info contents 를 선택한 후 Shift Ctrl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각각의 Info contents 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배치합니다. 단축키 Shift 를 누른 상태로 Photoshop, Illustrator, Indiesign contents 를 함께 선택합니다. Effect, Drop Shadow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E 를 누릅니다. 드랍 섀도우 대화 상자에서 Offer 30% , Offset 0cm, Offset 0cm, Blur 0.1cm 를 입력한 후 OK 를 클릭합니다. 엘립스 대화 상자에서 Width 의 26cm, High T 의 3cm 를 입력한 후 OK 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 을 누른 상태로 Pi 하단으로 이동한 후 Shift Ctrl 왼쪽 브래킷을 눌러 맨 뒤로 이동합니다. 아이드라퍼 2 를 선택한 후 세번째 흑백 그래디언트 색상을 클릭합니다. Ctrl 패널에서 Offer 30 의 50% 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래디언트 2 를 선택한 후 점선 모양의 그래디언트 조절키 왼쪽 경계를 왼쪽 밖으로 드래그하고 그래디언트 조절키 상단에서 검정색 점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타원과 같은 형태로 조절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Information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깁니다. 저희 채널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Infographic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 모양의 Infographic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Illustrator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Illustrator 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лаг번호